아리랑 5대 명장 경합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준영, 송년우, 아리랑 5대 명장 회자들은 경합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준영, 송년우, 아리랑 5대 명장 회자들은 경합을 시작합니다 순화 3장 뜨기를 하겠습니다 고준영, 송년우, 아리랑 5대 명장 회자들은 경합을 시작합니다 고준영, 송년우, 아리랑 5대 명장 회자들은 경합을 시작합니다 고준영, 송년우, 아리랑 5대 명장 회자들은 경합을 시작합니다 고준영, 송년우, 아리랑 5대 dealt 고준영, 송년우, 아리랑 5대 명장으로 사家는 경합을 시작합니다 고준영, 송년우, 아리랑 5대 명장 회전 고준영, 송년우, 아리랑 5대 명장 회자들 고준영, 송년우, 아리랑 5대 명장 회자들이 돌아가. 가서 네 제자, 네 자리 지켜. 내가 알아서 해. 궁금하지 않니? 누가 이길지. 난 가끔 궁금했어. 만약 22년 전에 네가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웠다면 누가 이겼을까? 거짓말. 당연히 너라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뿐이야. 넌 날 단 한 번도 라이벌로 생각한 적 없어. 항상 날 내려다보던 그 눈. 들키고 싶지 않았나 보지? 서리를 이기고 싶다. 명장이 꼭 되고 싶다. 이곳에서